알트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순서로 볼 텐데요. 이더리움 일단 보죠. 이더리움이 좀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더니 한 3, 4일 전이죠. 바로 그냥 또 그걸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홍콩 ETF에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서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에 더 기대감이 몰려 있었던 거고 어제 좀 올랐었는데 오늘 막상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와주면서 다시 좀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네. 홍콩 ETF가 이제 비트코인도 있지만 현물 이더리움이 거래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POS, 스테이킹을 해서 지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블록체인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호재와 악재 둘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배널리스트는 내러티브로 봤을 때는 어때요? 좋죠.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단발적인 그런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입되는 메시저들이 좀 받쳐져야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ETF를 얘기할 때 이제 기관을 통한 이더리움 EF에 대한 이것도 이제 지분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니까 기관들이 보유한 ETF와 나중에 되면은 이제 DEX라든지 이제 디파이 쪽에 스테이킹된 물량의 세력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재미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ETF 이지 시작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ETF를 이더리움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로 인식되는 그런 초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개시가 됐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싸움은 미국에서 승인이 돼야만 또 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트는 어떤가요? 하트를 보시면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조금 한 번 더 빠질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레인지 선에서 계속 박스껏 움직임을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상승세기 패턴이 보이잖아요. 지난주에 비트코인 설명 드릴 때도 여기 이제 상승세기를 말씀드리면서 떨어졌었거든요. 이더리움도 같은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한 3280불. 이 레인지로 해서 막고 한 번 떨어질 것 같다. 그냥 박스껏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네. 그럼 하방은 하단은 몇으로 보십니까? 깊게는 안 보고 있고 한 2,920달러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2,920달러. 네. 2,900 초반. 네. 3,000달러가 좀 깨지면 오히려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매물대 자체가 두텁기 때문에 한 3,100달러에서 한 3,000달러 요선까지 그러니까 100달러 단위로 좀 지지선이 형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2,900 초반까지의 하단을 보셨는데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쓰는 덱스의 점유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수수료도 많이 싸졌다. 그거는 이더리움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활동성이 떨어진 이더리움. 그래도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자체의 가치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2,900을 하단으로 봤을 때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DCA 방식으로 끊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얘도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장인 거죠. 사실 지금은 제 말대로 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더라도 저는 지금은 어떤 종목에서 하셔도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안 나올 것 같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냥 모아가신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지난 방송부터 말씀드린 5,100달러 목표가를 여전히 설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참 항상 높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런데 그만큼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추세대로. 박스에 갇혀 있고 이걸 뚫고 나면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추세를 좀 돌려야 단기 추세를 좀 돌려야 이더리움도 좀 힘을 받을 텐데 그 전까지는 아마 이더리움도 크게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활동성이 조금 이제 좀 달렸고 이제 1, 2분기 1, 4분기 정도에 달렸잖아요. 3월 정도까지 엄청 달렸는데 하반기에 이제 금리나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유동성이 좀 풀릴 기대감이 나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또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유동성이긴 하죠. 네. 돈이 시장이 좀 풀려야 알트코인 비트코인인 건 뭐 좀 해볼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만 틀면 지금 무서운 소리만 나오는데 조금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더리움 자체에서는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위아래 박스 안에 갇힌 상태로 플럭추에이션이 일정하게 혹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단은 2,900 상방은 열려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뚫느냐를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깔끔하십시오. 자 문제의 솔라나. 자 알트코인 저희가 솔라나 보기 전에 지금 채팅창이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막판에 달리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너스 차트를 좀 보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서 같이 차트를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물론 정말 너무 밈코인이거나 상장된 지 진짜 불과 반년도 안 됐다. 이런 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상담소 같긴 한데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티커랑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끄트머리에 한 두 개 정도 추가적으로 볼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현 님이 세이 점 찍었어요. 아 네. 세이에 대해서 저희 포퓰러스 리서치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런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세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과 하나를 더 봐도 되겠네요. 자 티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잠시 뒤에 세이 한번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그래서 바로 솔라나 가볼게요. 솔라나 137달러예요. 좀 오르나 했어요. 네트워크 장애 어쩌고 한 다음에 그래도 솔라나는 그래도 가격 째고 한 14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또 다시 바로 1%를 매일매일 차곡차곡 내리고 있습니다. 뭔 일입니까 이거? 지금은 사실 말씀드렸을 듯이 큰 변동성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장애라고 저는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알트든 비트든 그래서 얘도 이제 적당한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힘이 좋았지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막고 내려와준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솔라나는 저점을 지켜준 이제 많지 않은 코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는 추세를 돌릴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추세가 바뀔 때 좀 먼저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얘도 이제 레인지는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지는 한 이 정도 선까지 한 167달러까지는 다시 갈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6만 6천 정도만 가더라도 한 번 더 올려줄 수는 있다. 네. 이제 크게 가려면 결국엔 비트가 한 번 터져야 된다. 돌려야 다른 코인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에서 숨 돌리기가 좀 나와줘야 다른 알트도 좀 보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에서 주워 담을 때도 애플 마소 이런 게 좀 올라줘야 다른 거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리스크 있는 거 조금 담고 엄청 안정적인 뭐 시급료 이런 거 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일단 비트가 좀 돼야.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좀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박스권의 레인지가 높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안정적인 코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청은 받쳐주지만 밑에서 위에까지 변동폭이 좀 큰 종목들을 선택하셔야 그래도 단기 차익을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트레이더시네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상방이 확 열려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골라라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되겠죠. 아마 시간에... 차트를 못 보니까 물어보네. 네 제가 이제 지금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추세장에서는 고점을 돌파해서 막 이제 차트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도화지를 그려가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이렇게 좀 구간이 명확하고 상하단 변동폭이 좀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알고란 오브 알고랜드 알고란님 오셨는데요. AI고란님인가? 아무튼 제가 아는 고란 선배는 아니신 것 같고 사이클이 지속될수록 상승률이 낮아져서 고점이 7.2만 달러고 이미 도달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맨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방광기 이후에 상승하는 폭이 첫 번째 방광기 때는 10,000% 두 번째 방광기 때는 2,000% 그리고 줄죠. 세 번째 방광기는 600% 지금은 상승률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입 부분에서 상승장의 초입 부분에서 나오는 패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7만 2천이 아니고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아직도 코인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도 미장이나 국장 위주로 시장을 봐오던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가 3만 8천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만 달러 중반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과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느냐.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 레인지와 상승폭을 봤을 때는 그 더 높은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코인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방광기 이후만 보고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4년을 기다려서 한 번 그 추세대에서 먹고 나오는 게 먹고 좀 덜 잃고 잘 빠져나오는 게 이제 다음 4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되게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었지만 사실 다른 코인들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작년 변동성에도. 그러니까 결국엔 방광기 이후에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아직 만족을 못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방광기가 불과 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시장의 초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애널리스트는. 좋습니다. 최고봉님이 뭔 얘기들을 하는 게요. 불장을 하려면 근거도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잘 들어보시면 근거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횡보장세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하기가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코디 크립토 쪽은 지금은 이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슬라 상승률을 보고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봤는데 테이프도 없더라고요. 근본이 아직은 펀더멘터리 없다라는 생각이 듭네요. XRP. XRP 저희가 이제 포부스에서 선정한 좀비 코인 1대장 하는 거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하는 게 이렇게 없을 수 있냐라고 이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윤희중 님께서 또 예정 포부스 기사를 또 올려주셨어요. 주목해야 할 상위 10대 디지털 자산 중에 3위가 XRP 아마도 XRP가 아닌 리플랩스를 선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리플은 가능성이 높고 아시잖아요. 차트를 떠나서 핀테크 분야에서는 리플랩스의 기술이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핀테크냐 블록체인이냐는 리플에 대해서는 서랑설레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얘네가 이제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회사가 천억 개를 무려 발행했고 그 중에 이제 재단이 팔 수 있는 물량이 상당수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금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장이 얼마나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느냐 이거를 이제 포부스는 지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들이 말 바뀌는 데는 많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확실하게 지적한 그런 기사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2년짜리 매집이에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기욕을 2년 동안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매집하는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부터 시작해요. 3년부터 10년간의 매집기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짧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리플은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차트가 상당히 깔끔해요. 보시면 삼각수렴이 쉽게 지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각수렴이 딱 이쁘게 나왔잖아요. 제가 한 8월, 9월 정도면 이 삼각수렴 끝단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시기에 왔다. 이제 웜홀을 통과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매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을 딱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3년, 3개월, 3년, 5개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회계년도 맞추듯이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좀 사람이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모으는 거는 아마 첫 시작부터 그런 기간을 정해두고 아마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터져주기 전에 나와야 되는 이런 유동성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저점을 깨면서 물량들을 좀 받아내는 패턴도 나왔고 완성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조건들을 갖춰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상승장 초입 때 올라가는 코인들은 좀 따로 있다. 그게 보통 도지코인이나 리플 이런 코인들이 아마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번 장에서는 도지가 먼저 터졌고 이번에 추세를 돌릴 땐 저는 리플이 먼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새 좀 많이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뭐 이런 거를 사실은 크리프트에서 많이 보지는 않는데 고래나 기관 제외하고는 느낌이 리플은 기관이 이렇게 리드를 해서 모양을 잡아가는 느낌이 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리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팔로워 파기가 너무 힘든 그런 코인이라서 차트로는 깨끗해도 이제 터질 때가 됐어. 하지만 개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코인을 갖고 가도 되는 것인가. 정말 오른다는 희망 고문만 2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건들 중에 하나죠. 세력의 조건이다. 상승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길게 개인이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게 기간이에요. 하락보다는 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80%가 1년 만에 나왔다가 1년 만에 그걸 복구해주는 상승이 나오면 차라리 버틸 수가 있는데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기간으로 길게 빼버리면 개인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팔기도 하고 안 올라가니까. 기간도 오래 뺐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오래 뺐고 그리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못 버티는 유동성 수입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력 입장에서 그걸 기다리는 거다. 네. 그래서 조건들이 좀 많이 나왔다. 지금 보시면 확실히 초록색으로 된 두 줄이 위에와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이게 올해 하반기 초입 여름에서 추석 사이 이 정도의 지금 차트상으로는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XRP는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SEC에서 아니죠. 법원에서 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SEC한테 20억 달러를 리플한테 주셔 합의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리플랩스에서 획도 없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몇 번 미팅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법원에서 오늘까지 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오늘 밤에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소송권이 걸려있는 상태에다가 차트적으로는 저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느낌 밑을 때 이 리플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혹독한 그런 코인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때 장대양봉이 나왔던 자리잖아요. 7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지면 이 시가는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개입한 물량에 사기 시작한 가격이 이거 시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깨면 바로 올려줘요. 계속. 그러네요. 그 라인은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를 안 깰 거라고 생각하고 수절물량을 많이 걸어놨을 거예요. 스탑러스를. 그런데 여기를 한 번 더 깨면서 유동성을 다 받아 먹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분명한 개입이 있는 차트다. 저는 이런 종목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애널리스트 분들을 저 이제 트위터도 그렇고 송승재 애널리스트, 고용비 애널리스트 두 분 다 이제 리플의 차트에 대해서는 그 뭐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리플의 장기 전망은 엄청나게 고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의 엄청난 괴리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저희도 가끔 이제 웃음을 웃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점은 확실히 좀 반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그래도 리플은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 세 번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별당과자님이 개미들이 지쳐서 힘든 장이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개미들이 돈이 없다. 비트가 안 오른 이유, 이더가 안 오른 이유는 지금 개미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거나 어디에다가 묶여 있거나 돈이 없다. 캐쉬가 없어서 장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없다. 그래서 기관 노름에 의해서 시장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확실히 양상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아마 더 길게 갈 겁니다. 저는 이런 장세가 더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진짜 약간 상상을 초월해야 돼요. 아 진짜 이 정도 이 정도 뺐으면 되겠지. 부들부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가 되는 기간 정도가 빠져야 독한 놈들이 나오고 나서 더 길게 가야 그게 끝입니다. 아 독한 놈들은 고상한 원어고 이게 쌍시옷이 나오는 순간 그때 좀 될랑 말랑한다. 아 그때가 언젠지 같이 요구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rp 리플까지 봤는데요. 일단 리플은 소송권 걸려 있고요. 그게 사실 마지로서는 오늘 밤인데 어떻게 될지 보시고 합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확실히 뭔가 거래량 자체가 많아질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삼각수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로스가 되는 타이밍이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8월 정도에 보인다. 과연 그거를 추종을 하게 될지 같이 셔트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은 저희가 점검 다 했는데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주목코인 보이고 있는데 아까 공개하셨죠? SEI 세이입니다. 세이. 세이. 세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세이 같은 경우는 수의 아니고 세이고요. 네 세이입니다. 헷갈리신 분들이 저희도 가끔 헷갈려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은 큰 추세에서는 하락 채널을 좀 형성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큰 레인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 세이입니다. 지금 안정적인데 상방이 확연히 열려 있어서 투자함직한 그런 게 세이다. 박스권 레인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를 치러 올라가도 그 안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우 좋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른 코인들은 즉각적으로 살려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물량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빼죠. 한 번 더 빼서 또 여기서 많이 받아 먹고 이제 여기를 올렸으니까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또 테스트했고 하락 채널의 중간값 위에 올라와줬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뀐 추세 같다 해가지고 저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촐하게 말해서는 현재 저항선에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차츠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0.74달러 여기에 이제 1차적인 저항이 있고 아마 기계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면 0.88달러 이 수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값의 지금 멀티플라인데 아마 변동성이 50% 정도 돼서 아마 이 하단까지 하면 변동성이 거의 100% 될 겁니다. 130%네요. 근데 이 하단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좀 속이는 베어트랩의 구간이었고 여기를 지지선으로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위로 50% 아래로 한 2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가 0.62달러 0.62달러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0.5달러에서 거래가 되는데 대체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 가지고 지금 애타게 만들고 자꾸 속인다고 하는 코인 사느니 이렇게 안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레인지 안에서 크게 움직이는 친구가 세이 같은 친구가 지금 0.6달러예요. 이 대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단기적인. 그럼 고용배널리스트는 앞에 앞서 말씀하신 희망자료를 리플이 해준다고 쳐도 세이하겠습니까? 리플하겠습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아주 소액을 일단 담아놓고 다른 거를 트레이딩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계속 적립을 해줘요. 리플로. 지금 리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아직 아예 포지션이 없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리플을 투자해라라고 말하기 좀 위험한 시장이고 리플 자체가 그러니까 폭탄이니까 만약에 게시를 한다면 아까 보여준 차트를 통해서는 언제쯤 리플은 들어가겠어요? 저 아마 이번 주 내로 포지션을 조금씩 담아보입니다. 아, 레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고 알트코인을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담을 때 한 20종목, 30종목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타기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또 추가하면서 평당가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라 아마 리플은 나중에 뭐 거래액이나 뭐 이런 거 빼고 포트폴리오 한번 공개 가능합니까? 네. 뭐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어렵죠. 뭐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한번 그거 분석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에서 말해버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세이를 부탁하신 유동현님 계셨고요. 세이 요새 많이 또 텔레그램에서 언급되는 그런 블록체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택스 요청하신 분하고 월드코인 있는데 네. 두 중에 뭐 하나 보시겠습니까? 어, 스택스 볼까요? 네. 스택스. 안 본 지 오래된 거. 스택스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담을 수 있는 도구로서 각광받는 현존하는 거의 사실 원투톱의 화생체인인데 스택스 같은 경우도 좀 세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레인지가 좀 크게 열렸잖아요. 첫 반등에서 보여준 레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저항선을 좀 높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지선은 이쪽으로 1차를 잡고 이쪽에 이제 최종적인 지지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좀 기계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건을 안 그리고 여기서 그냥 변동성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비트가 추세를 돌릴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주의하시고 일단 얘도 박스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스택스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체인 토큰 다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무빙에 엄청 추종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택스 차트만 보이지 마시고 제가 차트를 잘 못 봅니다만 이 둘은 그냥 페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 느낌으로 항상 오르더라고요. 물론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배수는 스택스가 훨씬 크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조금 주시하셔라. 그러니까 뭐가 우선되고 이런 건 없죠. 이거는 그냥 비트랑 스택스는 비슷하게 간다. 아마 뭐 따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 스택스 해외 차트를 켜놓고 업비트에서 비트가 오를 때 스택스를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핑으로 빠르게 단기적으로 단타로 그러니까 거의 1, 2분 내에 거래를 끝내는 초단타로 끝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당분간은 계속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택스의 내러티브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였죠? 무슨 이름이 어려웠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안정성을 도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에서 생겨나는 네트워크로 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또 스택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체로는 좀 기대감을 가져봄직하다 라고 하면서 위아래 상단 하단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월드코인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월드코인. 최근에 월드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브가 일단 들어왔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철수를 한 상태인데 또 이게 또 사업 재개를 부릉부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호재성이 있고 샘 월트먼의 오픈 AI와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이쯤을 아마 목표가로 최종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진짜로? 고점인데 목표가야?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됐던 게 이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이 시작된 자리에 왔잖아요. 올라섰죠. 그러면 아마 여기에 개입된 세력들이 있다면 여기를 절대 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 근처에 붙어있고 얘 같은 경우가 이런 무빙을 보여주잖아요. 아까 스택스 설명드렸을 때 나올 수 있다는 무빙? 네. 횡보하다가... 저점에서 아예 변동성을 죽여버리는 네. 이런 무빙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리플처럼 모아가지고 좀 큰 수익을 노려보는 종목으로 채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월드코인은 사실 생각보다 상장된 지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호재도 많은 코인이라서 코인 자체의 성격을 막 재단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리플 같은 놈이기도 한 그런 성격도 있고 AI 메타에 태우면서 엄청 또 상승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차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고점으로 생각했던 AI 메타의 최고 수준이었던 부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은 있다. 다만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횡보장세와 함께 조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이현재 아나운서의 캐치더머니에서 따로 한 번 월드코인은 대체 왜 만들었음? 한 번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제작을 하면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김태기님께서 코인 시장에서 리플 사라고 하는 사람은 망하라고 하는 소리는 다 나요.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리플을 보유하신 한국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리플 얘기할 때 앞에 포부스 할 때도 아까 PD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요? 제가 한 게 너무 웃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좀 경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 웃음이 찐 웃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긴 게 좀 그래요. 리플을 주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는. 근데 리플을 조롱하면 좋아요. 칭찬하면 안 좋아하시고 저희 카탈라이즈 미스터치 이현재 대표 나와서 리플 전망 당연히 리플 업무를 하시니까 좋게 얘기하시죠.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개가 달렸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리플을 진짜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 10대, 20대, 30대를 막론하고 리플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 수준의 코인이기 때문에 인지도는 충분히 갖췄다. 이제 남은 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해보고요. 도지코인 지난주에도 받고 사실 도지코인 얘기는 저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폴겜미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현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코인 크리프터 브리핑도 오늘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기서 오늘 AM 리포트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었고요. AM 고영빈이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거기도 꼭 한번 들어가셔서 AM 리포트 이거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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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